나는 배우나 감독 쓰는 작가 모두 그런 삼류 같은 생활에 버틴 이유가 간단합니다. 전 세계의 사랑밖의 우리 드라마가 도원. 네 저는 라바의 제왕에서 앤서니 킹을 맡은 김종훈입니다. 리포즈 잠수에 대해서는 것 같습니다. 앤서니 킹에게 가장 중요한 건 그 첫째가 도원. 그리고 둘째가 야망. 드라마를 성공시켜야 하는 그 야망. 두 셋째가 드라마를 향해 성공을 시켜서 그 야망을 성공시켜야 하는 그 성취국이 아닌가 싶어요. 누구보다 그 드라마를 가장 많이 사랑하고 드라마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드라마를 성공시키고 시청률 대박을 터뜨리지만 누구보다 그 드라마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제가 앤서니 킹을 처음에 연기를 할 때 나쁜 놈이라고 생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. 내 주변에서는 욕을 되게 많이 먹습니다. 대사를 빌리면 어줍잖은 16%대의 마니아 드라마가 아니라 시청률 40%대의 대박 드라마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드라마의 제왕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자, 렘원 씨 예쁘게 퍼즐을 최선을 다해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같이 일어나고 목걸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리고 최근에 같이 왔습니다. 정말 좋아요.